시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까 몇 단계였죠? 3단계! 1단계... 굳이 3단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3단계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들 준비 되셨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CBS JOY4U 1주년 기념 공개방송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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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JOY4U의 콘서트 없이 여러분 활용합니다! 하라구야! 후! 선명히 너희 봐서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남은 법적 셔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지금 이 시간이 맞아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에 맞아서 다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때가 내게 숨이 주네 후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너희 봐서서 성령이 너희 봐서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남은 법적 셔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지금 이 시간이 맞아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에 맞아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때가 내게 숨이 주네 후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힘이 후원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후원의 능력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till 5! 1 2 3 4 능력되네 예수의 글자 예수의 글자 예수의 글자 예수의 글자 예수의 글자 예수의 글자 예수의 이름이 능력될 때 도망이 되시네 능력될 때 도망이 되시네 1,2,3,4 1,2,3,4 1,2,3,4 1,2,3,4 1,2,3,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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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